와, 마리아! 여기는 전라북도 완주입니다. 이 만경강을 쭉 따라서 자전거 길이 쫙 나있어요. 그리고 만경강은 60%가 완주에 속하고 있고요. 사방에 도로가 있는데 딱 자전거 도로와 분리되어 있어요. 차도의 소리도 많이 안 들리고 여기 강 주변이 습지라 되게 고요하고 잔잔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되게 한적하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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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라북도 만경강 자전거길도 열심히 청소하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식당에 거의 다 왔어요 저쪽인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왔다 11시면 오픈했겠지 재래시장이 활발해서 편인점이 없구나 이런 데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죠 이거 다 왔어요 이렇게 잘했다 이걸 잘했다 태풍까지 제작한 맛 파김치 파김치 우리 엄마가 한 맛이야 반품 진짜 맛있어요 마말도 맛있어 파김치 안 좋아 다 같이 먹으면 좋겠어 잘 먹으면 좋겠어 나중에 먹으면 좋겠어 뱃밥 너는 잘 먹었는데 잘 먹었어 뱃밥 찍어 먹으면 좋겠어 파김치 wolk 뱀 사채 로드킬 당했나봐요 근데 죽은지 얼마 안된거 같애 어 근데 뱀 엄청 크다 저기 산만 정상이 돌산 이에요 다른 산들은 비슷한 산같은데 저기만 되게 특이하네 지도상에는 지금 보이는게 고산이라고 나오거든요 동성산 인가보다 와 거미줄 봐 장난 아니다 여기 다 거미줄이오 와 이스라엘 황색 구멍 5K 1K 비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대하저수지라는 덴데요. 여기도 경사도가 꽤 세네요. 10%까지 올라가요. 더워 더워. 13% 경사도 13%에서 느꼈다. 여기 경사도가 계속 10%였어 이제 9% 여기 코너만 돌면 될 것 같은데 더 왔어 다운힐이다 다운힐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하나도 안 힘드네요. 이제 마지막 코스 위봉산성 가는 길인데요. 경사도가 계속 8에서 10일 올라간다. 계속 올라가요. 이게 산성 주변이라 그런가? 와 엄청나다. 가을인데 왜 이렇게 덥고 이제 물도 없어요. 늘 준비는 철저히 해야 돼. 목이 안 마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을 햇살은 따갑고 계속 언덕에 목이 마릅니다. 너무 힘드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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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za의 plata 아멘